3년 춘 2월에 왕명상명림 어수하여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다를 고구려 12대 중천왕 3년 250년 2월에 임금왕 중천왕입니다. 목순명 명할명 사동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서로상 정승상 발글명 이말림 어수사어 양치지랄수 임금왕 목순명 명할명 서로상 정승상 발글명 이말림 어수사어 양치지랄수 임금이 국상 명림 어수에게 겸지 내외 병마사하니라 4년 하사을에 겸할겸 알지, 맡을지 안내, 박가대, 병사병, 말마 일사, 병마는 병사와 군마입니다. 겸할겸 알지, 맡을지 안내, 박가대, 병사병, 말마, 일사 내외의 병마일을 겸하여 맡아보게 하였다. 넉사,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여름하는 해석을 안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력은 1, 2, 3월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고 7, 8, 9가 가을이고 10, 11월, 12월이 겨울입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여름은 한달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은 해석을 안합니다. 중천왕 4년 251년 4월에 양력으로는 5월입니다. 왕이 관나부인 치 형랑하여 투지서에 하니라 관나부인은 임금왕, 서이, 뺄관, 어찌나, 지아비부 사람인 관나부인, 관나부인, 관나부인이다. 관나부에서 대대로 소후를 배출하였습니다. 임금왕 써이 깰관 어찌나 지하비부 사람인 둘치 가죽협 주머니 낭. 임금이 갓나부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던질투 갈지 선역서 바다해 물해. 물은 서안과 태원 사이의 항아로 여겨집니다. 깰관 어찌나 지하비부 사람인 던질투 갈지 선역서 바다해 물해 서쪽 강물에 던졌다. 깰관 어찌나 지하비부 사람인 관나부 부인은 안색 가려하고 발장 구척이니라. 왕예지하여 장립이니 소후하니라. 낮안 빛색 아름다울과 고울려. 트럭발. 트럭은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입니다. 긴장 아홉구 자척. 안색은 얼굴빛입니다. 낮안 빛색 아름다울과 고울려. 얼굴빛이 아름답고. 트럭발. 긴장 아홉구 자척. 머리카락 길이가 아홉자나 되었다. 임금왕 중천왕입니다. 사랑의 갈지. 대명사로 관나부 부인을 가리킵니다. 장수장, 장차장, 썰, 설립. 써이, 할위, 사멀비. 자글소, 왕우후. 소후는 작은 왕우입니다. 임금왕 사랑의 갈지. 임금이 그를 사랑하여. 장수장, 장차장, 설립. 써이, 할위, 사멀비. 자글소, 왕우후. 장차거를 세워. 소후로 사머려 하였다. 시작합니다. 문화의. 세워.